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꿀참예의 어미순을 적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 10일날 모종을 정식을 했는데 16일이 경과했습니다. 오늘이 5월 26일이니까. 이제 제법 자라서 본잎이 6장 이상 되죠. 따라서 어미순을 잘라주는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어미순을 잘라주는 목적, 즉 어미순 적심의 목적은 참외정리, 재배요점정리편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반농부 동영상 170편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 정확하게 못하시는 분들은 170편 영상을 보시면 참외재배 요점정리가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참외는 손자순에서 참외가 많이 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손자순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서 참외를 매달건데 손자순 받으려면 뭡니까? 아들순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순을 자르고 이 아들순을 빠르게 받아서 여기서 또 손자순을 받기 위해서 어미순을 최대한 빨리 잘라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본잎이 6장 정도 딱 생기면 어미순을 적심을 하고 그러면 이 아들순을 받기 위해서 빠르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특히 능굴성 식물들은 어떻게 하든지 계속 영양성장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위기를 주어서 생식생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제 주목적이 바로 어미순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미순을 잘라놓고 나면 빠르게 아들순들이 발달을 할 겁니다. 그때 또 두 개를 키워서 또 손자순을 키우는 작업을 할 건데 곧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미순을 잘라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능굴성 식물과 마찬가지로 가위로 어미순의 생장점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의를 돕기 바라고요. 참외의 웃걸음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점 정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능굴성 식물들은 영양이 풍부하면 꽃을 암에 닿습니다. 즉 암꽃을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생식생장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웃걸음을 지금 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배고프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참외를 꽃을 잘 탑니다. 암꽃처럼. 그래서 그냥 물만 주시고 웃걸음은 언제 줘야 되느냐 참외가 열리고 나면 그때 풍부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외는 계속해서 미끄럼 들어가 있는 것만 갖고 먹고 살도록 하고 웃걸음은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굶게 해야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외의 어미순을 자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잎이 한장 두장 석장 넉장 다섯 여섯장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들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3개 4개 생겼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어미순 이 어미순의 생장점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아들순을 키울 겁니다. 자 요 참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잎이 본잎이 여섯, 일곱장 되고 아들순들이 벌써 한 3개 크네요. 자 그러면 요 어미순 요 어미순의 생장점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순들이 빠르게 나오겠죠. 자 요 3번 3번 참외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벌써 아들순이 3개 4개 나오네요. 자 요게 있는 어미순의 생장점을 자릅니다. 자 요거 이제 4번 4번 참외는 마찬가지로 예 잎이 여섯장 그리고 요 어미 생장점 어미순 생장점 예 요거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순들이 빠르게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외의 어미순을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